계속 지나가서 우리 군양군들이 다 내려놓은 상태에 내려놓은 간 다음에 우리 몽골템, 친절 몽골템 때는 우리밖에 없었어요. 저희 집도분밖에 없었습니다. 종종 우리 사무차장이 거금도 들여서 디사트도 엄청 만들어놨었고 또 우리 적외선 여사님께서 이틀을 잠만 안자고 그 많은 음식들을 다 준비했었습니다. 여러분, 앞으로는 좀 제발 으쌰으쌰 제 집회분한테 집회분을 으쌰으쌰 주십시오.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야 힘이 나지.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 친절하게 잘 되도록 더 열심히 저희 집회분의 노래 같고요. 오늘 지나면 또 내년 4월을 기하드려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이고 또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. 또 저희 집회분의 집회분에서 썸불서 공연을 할 준비가 있고요. 또 가수분들도 한 두 분 정도 촬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수가 되셔서 이게 사퇴를 조지시기 바라겠고 또 고향에서 오시는 우리 서울부개님들과 서울부개님들과 서울부개장 남겨서 만찬을 합니다. 즐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